지역의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전남도 교육청이 2023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를 비롯한 4대 추진 과제를 정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황영재 기자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이 많은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다문화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23년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전남 지역의 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기준 총학생의 5.29%가 됐고 전남의 총학교 가운데 다문화 학생이 제약하는 학교의 비율은 84%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전남도 교육청은 맞춤형 한국어 교육 강화,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 글로벌 역량 중심 학생 성장 지원, 지역사회 기반 지원 체제 강화를 4대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나섰습니다. 지난 22일에는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전남 다문화 교육 대전안 백인 원탁 토론을 개최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효과, 상호문화 존중 등 다문화 교육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의 이중언어 사용 능력을 장려하고 공생과 공존의 문화를 만드는 다문화 교육으로 미래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